현대 로직스틱스가 알리바바 그룹 물류를 통해 중국 역직구 시장 공략에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로직스틱스는 알리바바 그룹 물류사인 차이니아오의 한국 파트너인 ICB와 물류 업무 계약을 단독 체결하고 한국발 중국행 직접 구매물류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역직구 물류 서비스에서 국내 운송, 창고 운영, 통관, 항공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국 내 차이니아오 보세 창고까지 배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티몰 글로벌과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업체인 알리페이 입점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전 지역으로 수출되는 역직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중국 내 통관과 배송은 알리바바 차이니아오에서 맞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